이제 뛰어내린다? 아, 천이 겁쟁이네. 아, 뛰어내리던데? 이제? 이리 와. 아니, 나 짧아서 너무 아저것 한다고. 어질랜드 비워야겠다, 너는. 이리 와. 아니, 천이 겁쟁이네. 뛰어봐, 천아. 이쁘어? 형,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 얘 진짜 새끼 때부터 우리가 봤어가지고. 막, 천아! 뛰 마라, 막! 뛰 마라! 천아, 손 내놔라! 천, 손 내놔라! 아, 진짜 뭐해? 이쁘어. 윤기야, 손! 좋아. 근데 여기서 홀리랑 우리 싸우면 누가 이겼을까? 야,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체계하는 거. 그래요? 나? 이야! 어떻게 해? 야, 내가 한 번 봐봐. 한 살 못 잤는지? 야, 근데 니 철 왜 이렇게 기냐? 야, 재현이. 재현이, 재현이 반지 형 털 먹어, 이거. 야, 재현이만 먹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봐. 야, 김탄이. 이리 와봐. 김탄이? 김탄이가 뭐야? 연탄이도 아니고. 야, 이리 와봐. 김연탄. 연탄이. 김탄이. 야, 니가 어떻게 내려봐라. 진하. 이리 와봐. 야, 나. 진짜 울기와 많이 먹고. 얼굴 많았어. 날도 아닌데. 기조도 나쁘지 않는데. 달아 왔습니다. 날만에な. 아, 얘는 아무리 안 와. 아, 울기와 많이 안아. 막 안고 있으면 막, 미처 안 한다니까, 이거. 좀 살게. 왜 이렇게 바지 못 만드고 이게. 어, 앞뒤 이리 봐라, 따라. 야, 방금 구경하고 싶어? 이리 와봐, 보여줄게. 자, 너의 바깥세상 그대 기분이 된 거야. 자, 봐, 이게 바깥세상이야. 어때? 어때? 심지어인가 봐. 아, 그래? 심지어인가 봐. 바깥세상이 너무, 너무 심지어. 어때? 해를 맞이하는 기분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응? 앉아. 샘나, 마라, 샘나. 샘나, 딱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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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